바이블린 리스트 박채입니다. 여러분 아직 공연이 다 안 끝났어요. 바로 이렇게 나와요. KB라는 오케스트라의 슬기로운 음악생활 보이죠? 이제 그 저기 젊은 친구들이 와있는데 저기 보이나요? 공연 친구들이 와있는 거 보니까 이제 홍경민 씨 선사고 나가는 거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대면으로 공연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뭔가... 야 미친 인샷 보여? 오늘 연주할 때 쓴 거고 이 옷은 최근에 산 거 보여줄게요. 어머! 마이크가 중간에 접촉불량... 그쵸? 언제 학교도 너무 멋있었어. 대표님 여기 앉아세요. 자, 우리 이번 공연도 이렇게 고생해서 해주신 우리 김지향 대표님이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우리 대표님도 독일에서 오신 거예요. 맞아요. 베리에서 공부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슬기로운 음악생활의 콘서트에 대해서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아휴, 우리 선생님을 비롯하여 너무 훌륭하신 출연진들이 무대를 꾸며주시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무대가 된 거지, 제가 특별히 뭐 설명할 건 없어요. 아, 이렇게 감탄하세요. 무대 자체가 여러분들이 꾸며주셔서 그냥 빛난 겁니다. 오, 죄송해요. 아니, 선생님들 덕분이에요. 다 선생님들 덕분이에요. 이런 분이 여기 계세요. 우리 김장 대표님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무대에 추천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 무대를 잠깐 해주세요. 아, 퓨라모니 오케스트라를? 그래서 이해를 하기 힘들다 그러신 분들이 많아서 저 역시 그런 문턱을 조금 낮추고 여러분들과 함께 다가가는 그런 음악을 쉽게, 특히 우리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과 같이 하는 그런 음악회를 저는 꾸준히 같이 하고 싶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단체가 되고 싶습니다. 작년에는 또 송가인 선생님들 덕분에서 하셨었고 맞아요. 아이비 선생님들 덕분에서 하셨었고 진짜 클래식의 대중말로 해서 물씬 양면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면서도 한 개 한 것도 없다!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좀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이쁜 님이네요. 여러분 꼭 기억해주세요. 케이피라는 거는 오케스트라예요. 그리고 김씨랑 님이.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래요? 너무 너무 감사해요. 아니에요. 오늘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가려고 잠깐 기다리면서 촬영하고 있었어요. 그랬어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오디오 딴다고 마이크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녹음 버튼을 안 눌렀어. 미안해. 녹음 버튼을 안 눌렀어. 미안해. 어쨌든 아까 우리 재빈이 말씀하셨는데 마이크를 안 켜놔서 큰일 났네. 근데 왜 이렇게 예쁘게 잡혀? 뱅. 굿즈. 베라. 너 오늘 옷 잘못 먹었어? 너무 예뻐 보여. 이렇게 공연 기획 이런 거가 멀리서부터는 좋아 보이니까 꿈꾸는 어린 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아, 그리고 베라. 내일 진짜 코로나 시작하고 3년 동안 한 번도 못 가는데 아이사키를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아, 이제 아이사키 장비 꺼내가지고 열심히 한 번 다녀보려고 합니다. 하다가 어디 하나 또 부러지겠죠? 그러면 부러서도 엄마한테 고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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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